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어서 경제실, 노동국 등 소관부서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경제와 노동정책 등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김재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. 또 부위원장으로는 조용호 의원, 서성란 의원이 선출돼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상임위 활동을 약속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평생교육국, 여성가족국 등의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소관부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며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